역사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앞으로 한 65년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는 내 한일이 뭐 하면 단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해야 내가 국회 한국 소민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군대를 갚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작을 했다고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사회자 대단으로 지금 심수가 좀 바뀌었습니다. 대회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축사를 먼저 받았습니다. 다음은 사당국인 월요일.